두루이드 할까? 두루이드 할게요 아 처음에 전설 나온다고 했지? 자연의 수호자 프레이야 내 손을 복사합니다 아니면 다른 아군 하수인을 복사해서 소환합니다 겉수 콜라기 등껍질 이게 족구린거 아녜요? 이게 제일 좋네? 일단 고를께요. 잘 모르니까. 왜 안돼? 콜라 그리고 쌍둥이 폭군 좋죠? 어? 그루브 고양이. 우주그루브. 이것도 좋은데? 어? 이거 좋은건데 왜 71점밖에 안되지? 상당히 개삭인데? 세나리온 요새? 나락 변호사. 침묵시킵니다. 이번타는 할수있는게 면역... 부여합니다. 오오... 이거 좋은데요? 이것도 좋은데? 천신의 영사술사. 다 점수가 왜이래? 태엽의... 묘목. 태엽 묘목. 나가고 1개 회복돼? 아... 강화? 계속 교환하면? 근데 교환하면 1개씩... 깎아가지고 1개씩 계속해서 어차피 나... 아 구린거잖아. 1호... 비용이 3감소. 와... 영꽃의 징표가 더좋아? 휘둘러! 휘둘러 좋잖아. 휘둘러. 휘두르고. 이것도 좋은데. 참근. 휘둘러. 사기. 휘둘러. 사기. 주문공격력 1. 외눈. 어? 이거? 어 좋아? 이게 난 더좋아보이는데? 이게 더좋다고? 일이 더좋아? 휘둘러. 독성씨앗. 자라나는 수목. 어? 이거? 괴사기. 광폭. 피해받고 생존. 아! 얘랑 아까 맞았는데. 수목. 괴사기. 수목은 그냥 많이 집으면 이겨요. 은신. 우어어어. 이거 괴사기인데? 아 이것도 좋긴 좋아. 괴사기. 방어도.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드론 해체자. 어? 이거 전통의 사기 아냐? 전통의 사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아. 중례. 전통의 강자. 용족이 없어. 쌍.. 쌍폭 밖에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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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뽑순다. 내 손에 용족이 있으면 빔 많았을 정도.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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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 변호인이 낫지 않아? 나락 변호인이 사실상. 죽음 예언자 효과인데. 변호인이 낫지. 용이 없는데. 아. ABC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발 환생 모면. 오늘 좋은데요? 장난감 보관함. 아. 이거. 어. 콧수염을 달아준대. 그게 뭔데? 콧수염이 뭐예요? 그냥. 그냥 콧수염이에요? 좀 구린데요? 삼산대 드로우 하나? 구린데요? 발견도 아니고? 뭐 확정서치요. 5 이상이면 여기 잔뜩 있는데. 족구린데요? 족구린데요? 모면이 나을지도? 용조까지 달려있고? 어. 이거 좋아. 어. 룡이야기. 이거 개사기잖아. 룡족. 이거. 개사기에요. 좋은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좋긴 하지만. 3번. 어. 룡딜 좀 나온다. 어. 내 손에 룡이 있다면? 이거 왜 룡으로 쳐? 이거 왜 수목으로 쳐? 냉기 주문 둘을 얻습니다. 어? 이거 개사기인데? 내고? 내고? 낸 게 뭐 있죠? 안쓰면 사라짐. 어? 룡이가. 룡이야기. 또 룡이야기. 나락변호인. 왜 이렇게 나락변호 안할라고 있지? 이 새끼? 아. 이거 좋아. 보안관 보. 나 보안관 보 할래. 기계? 알아랄라. 어. 이것도 좋아. 어. 수목. 이것도 좋은데. 말선. 사코가 없네. 또로우 필요 없겠죠? 룡이야기도 있고. 룡이야기 4개. 또로우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돌 던져. 돌 던져. 룡. 무겁다. 룡. 룡. 피의 이중이다. 이게 좋아? 족구려 보이는데요? 활개 쳐봤자 용이 가벼운 게 없어요. 무거운 둥이야 다. 이거 활개 쳐봤자 의미 없는 것 같아. 얘는 너무 뒤데? 마법도 복사할 수 있으니까. 뭐야 이거. 개사기잖아 이거. 얘는 왜 이렇게 좋은가. 야포. 야포 한방 나쁘지 않은데. 진짜. 야포 나쁘지 않아. 이거. 구려? rubbing. 이거 좀 skin. 뱉다. secondly. 반영. 민감. 여유가와 BRAEN 비룡? 꺼치 회골마가 좋아? 꺼치가 더 좋은거 아냐? 하긴 데미지 더 줄 수도 있고 적자 10코에 쓸 수 있나? 10코에 이거 과연 쓰고 넘어갈 수 있나? 아 근데 전장에 있는 것까지 된다 전장에 있는 것도 되잖아 써 쓰읍 속공으로 뺏어오는거 좀 필요하죠? 별똥별 오 이거 개사귄데요? 사코 할 것도 없었는데 오 이거 좋아 속공도 좋아 오코 연결고리 근데 왜 이렇게 구려요? 뭔가 이렇게 구리냐? 뭐가 이렇게 슴슴해 효과가 효과들이 슴슴해 깨시비룡 깨시비룡 깨시비룡은 뭐야? 웃어 웃어 웃어? 족가 아 나 얘도 있다 도로우 도로우 얘도 있어요 미친 음 이거 호랭이 왤쌤? 한 번 폭용하면 모든 문제 해결 장난감은 망가뜨리라고 있는거다 도로우 음? 말씀드려야겠다 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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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깡 깡 깡 깡 깡 뭔데 끈육 끈육맨 얘 깔고 다음에 면역 어짤래 넌 뒤져봐 버프해면서 나와봤자 넌 몇개 버프했지? 두개밖에 못했어 시양랭키야 시양랭키 얘 나가.. 얘 나갈까? 자연사로 정리? 시드인데? 내가 왜 그래야되는데? 왜 내가 그래야하지? 이런 미친 카드다 휘둘 자연사? 4 그럼 4 다 받고 이거? 이거하면 6개 3 3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수목 4 NV 주지 주지 오덱 조자다 침착 맨 자엉 자연사 있으면 오코 버프 하나 더 들어가는데? 얘가 정리를 할지 안할지 모르잖아 미쳤나봐 얘 명치를 어떻게 쳐? 뒤질나봐 흑불 황리에요 정리해 모면? 모면이니까 너도 버프못해 개생키야 너도 버프못해 어쩔티비 명치를 왜이렇게 집착하는거야? 저새끼 이래가지고 필드 뺏겼으면서 어? 명치 왜 집착하는거야 쟤? 대체? 꼴락? 꼴락 하나 깔아 얘를 잡는게 낫나? 버프를 해주잖아 근데 이거하면 너무 아깝잖아 근데 이거하면 너무 아깝잖아 어? 발조봤자지 어? 나 이거 복사됐네? 미래로 나아가요 뭐야 이거 미래 뭐야 이거 글고 하고 그거있어 후드두둑 그 다음에 적자생존 봐봐 열심히 쳤는데 필드 뺏기고 얘도 명치 너덜너덜해 안 때리고? 왜 안때려? 아아 이거 때리고 아 소환 저처럼 달콤하고 차가운 간식입니다 아싸 누구 중개할라 아까 아 얘 공격 못하잖아 방해예요 그리고 물을 내고 방해예요 아 아 얘 잘못됐잖아 어차피 잡아야잖아 아 다음에 이건데 안잡을걸 아 어어 어 잡았어 잘했어 아 아니지 멍청한 놈 아닌데 바보 아닌데 시X 그냥 면상 가? 개새끼 멍청한 놈 얘는 잡고 얘는 명치지 개새끼야 급하지? 개새끼야 그니까 명치 매쳤어 뒤질라고 껍데기? sì 침 짙 아 저게 이새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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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profesional wao 뭔 한번 더요 죽여야죠 케세키야 케세키야 삐이 parch 죽여? 더세죠? 샌키 왜이렇게 좋아 뭘 정리를 해 미쳤나봐 정리해 빨리 때리고 12 만약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10 13 중랩 안 때리면 13 아 11 안 때리면 11 첨부 까면 얘를 무조건 잡아줘야 돼 안 까면 얘가 그냥 쏴서 이렇게 돼 그럼 얘 앉아보면은 내가 너무 많은 걸 말했나? 아니 이 새끼한테 당한 게 말이 안 돼 아니 미친놈이 처음에 이걸 복사한 게 말이 안 돼 국호에 정리하라고? 뭐 뭔 개소리세요 그리고 나 그 뭐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여도 안 나오고 아무튼 운없어 아무튼 운없어 아 덱이 족구리잖아요 보시면 아까 수목으로 한번 비빈거지 내 꿈은 끝나고 초반에 낼 카드도 없네 시작된다 덱은 누가 짰을까요? 아니 세 개 중에 똥 설사 오줌을 추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그걸 고른다고 돼? 똥 설사 오줌인데 어? 오줌 안 고르고 설사 올랐으면 이겼어? 상대는 레일건으로 싸우는데 난 똥받아서 이기잖아 싸우잖아 이게 말이 돼? 어? 시가 상대는 똥똥 다 올랐는데? 이게 맞아? 이거 내야 돼? 내자 미니미 쓰면 되지 내구 그 뿔필이 나올 때도 있어 뿔필이 나올 때도 있고 하수인 지금 깔아야 돼 안깔면 좀 피곤해질 것 같아 미니미 이건 못 써도 미니미꺼 쓸 수 있잖아 여기다 이거 쓰는건 진짜 너무 별로야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까 한번 봤었어요 휘둘스라고? 아니야 하수인 하나 까는건 중요해 왜 뿔필이 안나와 나할때는 이번에는 아깐 뿔필이 두번 나왔는데 정리해? 버프하는게 있나? 초반엔 정리해야 돼 초반엔 정리해야돼 1인 주문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1인 주문 뭐 있지? 이건 뭐야 왜 하나가 더 있어? 복사했어? 아 얘걸로 만든거 수입상으로 만든거 동전 안썼네 미니미 미닝미 결단을 내려라 휘둘가야지 뭔 미니미야? 구멍에 눈 보라나 룩 아 이거 쓰기싫은데? 정규전할땐 잔잔한 호수같던 분이 투기장하니 완전 건바싼 용어가 싫어 미닝미 할래 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애초에 족두는거 나왔구만 애초에 족두는거 나왔어 알리바이? 왜곡된 알리바이인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쉐도우복싱 이러면 필드 밀리잖아 아니 애초에 족두는거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족두는거 나오는데 만원원 감사합니다 아니 애초에 족두는거 나오잖아요 얼음마법 좋은거 안나오고 막 무슨 냉기 그 뭐야 냉기마법 사람 죽이면 냉기마법 뽑고 그런거 안나오잖아 개쓰레기같은거만 나오잖아 개쓰레기같은거만 나오잖아 퍼줘 퍼줘 아으씨 으쒸 하.. 한 은품? 흠 족가 흠 씨바 아껴서 이딴 데다 써? 아아 아껴서 이딴 데다 썼어 개 빡 돈다 진짜 하수인 깔아? 아니 지랄이죠 어응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다음에 어릭시야 비늘이야 각오해 죽여버릴 테니까 아 굵은거 하나 내라 굵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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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 굵은둥이 이거 말고 아 이거 업체에 못내네 굵은둥이 하나 내 굵은거 하나 내 똥밖에 없구만 굵은거 두개 도적비밀? 오케 이건하네 아 보재기? 개새끼야! 괜찮아 이걸로 풀어내면 돼 오히려 좋죠 저거 풀어도 손으로 아 히야! 히야! 으하!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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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앗! 히앗! 짜루 남겨놓을 걸 그랬나? 짜루 땜에 필드 락걸리잖아 짜루 남기는 게 나? 짜루 4-5 속공 아 맞아, 짜루 4-5 속공으로 바뀔 수도 있어 나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한파 어 7콜을 빼버렸네 격골로 째라고? 보면은 주문이나 영웅 능력의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능력이에요 빠빠빠옹 어 와 내꺼 진짜 변신할뻔했네 개 어처운이 없이 어? 이걸로 안잡아? 어? 이게 뭐야 이걸로 안잡고? 뭐야? 아차 싶었다 지금 이새끼 아차 싶었쥬 열쇠 Mafia 이새뉴새 이새미 이새미 rational 요거 까고 요거 잡는게 안 됐죠? 득이구원 근데 어차피 해봤자 얘가 이걸 잡으니까 이거 한거야 팡예에요 정리해라 드루이든데 양심 양심적으로 해라 스꺼지 괜찮아 스꺼지 괜찮아 스꺼지 괜찮아 괜찮아 스꺼지 괜찮아 깨지랑스 깨지랑스 요거 잡아야되고 창쌀머리 잡으려면 이거 잡고 잡아? 창쌀머리 잡아야되? 아님 얘를 잡을까? 아 침묵 아 침묵하면 되겠다 방뇨 이거 방뇨로 잡고 방뇨에요? 방뇨에요? 잠깐만 방뇨 방뇨에요? 방뇨에요 5뎀하고 요거 줄고 희생 뭐야 1호야? 이게 버프가 되면어떡해 이미 개 사귰데 이거 잡아야죠 아싸 명치 딜 줄어들고 방해져 나 계속 버프되어가지고 필드 정리하고 싶죠 방해져 아 이거 아까 내가지고 도저 그것때매 개새끼 뭔데 이건 소화하네 너무하는거 아니야 어이시스 할까? 어이시스 해서 복사해서 이거 받고 도발보다 이거 해야될거같은데 아 이거 두개 다 되는거구나 4-3 4-3 4-3 4-3 4-3 4-3 5-3 5-3 5-3 5-3 방해인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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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9-3 9-3 9-3 9-3 9-3 9-3 9-3 10-3 10-3 10-3 10-3 10-2 10-3 10-3 10-3 10-3 잠깐만 이거 메탈리카 왜있어? 메탈리카 있어? 카드? 메탈리카 이거 왜있어? 넘버? 메탈리카 넘버? 뭐야? 아 내 손에 내 손에 아 미쳤나와! 아 체력 제일 적은 애죠? 대기구려 대기 솔직히 대기구려 아 진짜 대기구려 대기 포기해 보라? 그런데도 계속할 셈이야? 내가 운영이 불인가? 아까 얘를 썼 휘두를 빨리 썼어야 됐나? 수목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나? 왜이렇게 됐을까? 자연사 가져가 아아 진짜 방해다 방해 이거를 내가 너무 급하게 썼나? 방해에요 내가 눈을 뜨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격리골렘 말고 오닉 비닐을 썼어야 돼 맞아 근데 내 도적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오시리안의 눈물? 안 내면 얘 쉬겠지? 오시리안 오시리안 어 안 쉬어? 오시리안의 눈물 안 쉬어? 오시리안의 눈물 안 쉬어? 안 쉬어 오시리안의 눈물? 어? 마나 안 남겨 자꾸? 알뜰살뜰하게 다 써? 어? 알뜰살뜰하게 다 써? 룡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요걸 볼까? 동전 4코? 사색에 빠졌군 동전 4코? 다음에 요거에다 요거? 그만 타협하지 않을래? 10, 20 이거밖에 없는데? 10, 20 도발 한생 보면 우와 카드 멋있다 이거 뒷면 치아 비룡? 어 미니미 어 미니미 룡 이야기 얘 애기용을 골랐네? 애기용이 더 좋아요? 고렴이 작은거 아니야? 고렴이 좋은거 아니야? 계속 왜 안 깨? 깨 빨리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빨리 깨 숙제 미루는 편 아 여기서 깨나보다 어? 안 깨 또? 또 안 깨? 이거 안 내도 되는데? 어? 숙제 자꾸 안 깨? 어? 이 시키.. 이 시키가? 슈목 쓸까? 슈목 써야겠죠? 결단을 내려봐라 슈목 빨리 써! 오시리안에 눈물 빨리 쓰라고 지금부터 써도 너 10털 했어 10코에 9코 9코에 써 그냥 6, 7, 8, 9 아니 나 10코에 써 오시리안에 눈물 아 드로이드는 정리해야되는데 아 드로이드는 정리해야되는데 아 정리해야되 왜 내가 코스트를 남기지? 또로이드는 정리해야되요 12딜 버렸네? 퀘스트 내가 대신 못 깨주나? 퓨스트 내가 대신 못 깨주나? 퀘스트 내가 못 깨주나요? 오오 은신? 엇? 엇? 어? 어케? 부발? 오 옼? 어샤 씨 게 으흐흐흐흐 뭐지? 으흐흐흐 욱 아 왈 아 웅 으아 으어어어어억 죽여 죽여 손을 쭉 잡네 꼬치 꼬치 있어? 꼬치 되게 흐물흐물흐들아? 꼬치 모든 하수인? 내 것도?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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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을 내려라 모면으로 쏙 숨쪄 아 자꾸 내 퀘스트 깨주는데? 정리 지금 쓸까? 드루저는 정리해야 돼 정리 근데 얘도 뭐 없는 것 같아 내꺼 자꾸 정리하는 거 보니까 이거 너무 사기 아니에요? 사쿠에 이게 말이 돼? 이거 침묵 사쿠에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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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갔다가 괜히 복사되면? 돼 어때? 이거요? 10 데미지 20 방어력 어때? 어 두개 깼네? 왜 안하지? 빨리해! ㅋㅋㅋㅋ 빨리해! 말라 지금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흐흐흐흐 당이에요 당이에요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유광검 자 오줌 대 설사의 대결에서 오줌이 이겼습니다 진짜 똥 대 똥하고 설사가 싸웠는데 설사가 이겼어요 하하하하 진짜 싫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콜라카츠 구린전사를 뽑으셨나요? 하하하하 안그러면 오시리스에 눈물이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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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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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는 깔아도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3턴까지 놀아? 제발 용이하기라도 방해라도 제발 아 근데 이건 진짜 아껴야 돼 진짜 의미없어요 지금 깔아봤자 봐봐 이거 깔아봤자 죽었어 오케이 차근차근 하자 짖꺼기 어? 지나가? 새끼 와 난 얘 뽑은 줄 알았어 승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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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냥 여기 흐흐흐흐흐 빨리 하시지 이 방이야 어? 왜이러실까? 응? 왜이러실까? 욕개야! 미류뜬 아니야 이거 요거 갈게요 여기 명치에 집착하는겨 광역이 있나? 너 광역 있니? 오코에 광역 있어 투기장을 요즘 안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불쌰? 없잖아 뭔 깡으로 드루이드 상대로 정리를 안하는겨 뭐 개울받네 진짜 뭔 깡이야 대체 디즐랑스?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어 애기둥이됐다 아기가 됐네 좋은 거 뽑았다 너 그래도 겹쳐가지고 다행이야 겹쳐서 다행이야 이제 정리하죠? 허겁지겁? 아까 정리하죠 연병을 떨더니만 생명력 12 갔어? 자세계 빠졌군 근데 이거 아군한테 해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거 나갈 거거든? 안 밀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애 수목하라고? 시도 다음에 요거랑 요거 자연사랑 나락베노인하고 수목이 됩니다 그럼 이거 여기다 쏘고 방해해요? 상당히 족구리인데 흐흐흐흐흐흐 오오 오오 족구리인데요 오 이거 왜 이렇게 돼? 아 얘때매 오오 상당히 족구리인데요 상당히 족구리인데요 오오 오오 카드를 발견하는데요 오오 카드의 비용이 감소하는데요 아 그러네? 아까 1,1에다 박는 게 더 좋았네 오오 솔라리아 프라임을 집어넣는데요 오오 대단한데요? 오오 자연사를 여기다 써야겠는데요? 아 아 그러다 침묵 오오오 귀염둥이가 됐는데요? 정리하자 정리하면 내가 이득 이득이야 오오오 광역기를 써도 네 턴인데요? 그 다음에 적자생존 깔면 사망인데요? 오오오 영웅능력의 피해량이 이 증가하는데요? 오오 정말 대단한데요? 그 하수인으로 변해버리는데요? 오오 12, 15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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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발견입니다 오오오 오오오 오아 아 디질레미? 디질렝쓰 저 우주그룹 매듭인데요 아 얘 효자야 나 얘만 아니었으면 계속 막혔죠 아 얘 넣을까? 얘 넣을까요? 근데 3코에 3방 나가도 사기긴 해 쟤네 10코에 써야되는데 3코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으면 좋은거 왜 나가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어? 이거 나오게 해달라기 환생 아 그래요? 리세마라? 룡 룡 룡 왜 이렇게 3코 4코 아이다 이거 하자 안 돼 안돼 이것도 있으니깐 한입도 있으니깐 이 죽어 요거 요거 어때 사생에 빠졌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쌩뚱맞죠 판 없기 판 없기? 오케이 나 하나 남았고 아깝지만 하나 써 아니 학종이가 학종이가 너무 사기야 나 학종이를 한나도 못 뽑았어요 이거 안되겠다 5코에 발포합시다 안되겠소 쏍시다 아니죠 근데 얘가 아까 쓸 수 있었는데 또 이상해지네 그게 아니죠 어 어 가져가? 가져가게? 자꾸 나 찌꺼기가 남는데 괜찮아요? 아 조졌다 아 근데 이거 내야될거 같은데 그냥 다음에 계속 밀리는데 아 안될거 같은데 이거 깔아봤자 뭐 크게 달라질거 안같아서 그냥 안됐어요 이걸로 되찾아오죠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까요 드루이드인데 이걸 안잡냐? 야 드루이드면 잡아줘음 드루이드 무서운줄 몰라 요즘 놈들은 미치겠네 아니 드루이드는 광역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럼 뭐 뭐 보고할까 내가 뭐 쳐오는거 없다 진짜 이게 이 자식들이 드루이드를 뭐 똥으로 하러 얼마나 안봤으면 어? 드루이드를 얼마나 안봤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거 이거야 날 그냥 오줌으로 한다니까? 이거 진짜 모명 나오면 돼 이거 모명 이거 진짜 모명 나오면 돼 이거 모명 생각을 하고있나 스읍 아 격골이 났나 모명은 나쁘지 않은데 모명은 나쁘지 않은데 까면 명치 팔댐이라고? 아 둘 소환이구나 격골이 사라진다 격골 안해 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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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까줄 생각 없어 안깠다가 마지막 악마 소환 맞으면? 악마 소환이 뭔데 스고스? 스고스가 뭔데? 아 또 지랄샷 오케이 황참? 아 여기 황참 좋아 탱탱 통탱 통홍탱 하지만 탱탱 이거 둥이둥이 가는게 낫겠죠? 요걸로 잡고 찍고 유럽 똥이둥이 아디 철어라마 앗 앗 앗 앗 톰 게 앗 앗 이 자식이 나를 똥으로 하라 뱀기름 9코밖에 못써 교환해서 영혼 흡수 7코밖에 못써 이거 뭡니까 이거 대체 너도 맞아 이씨 샹크스야 오줌발사 히히히 히히 아 근데 덱이 너무 꾸졌다 솔까말 솔까말 모면 연속으로 두번 냈으면 됐어 여러분들의 아니다 아니다 하수인이 내가지고 죽여서 안되는구나 어차피 하수인이 나가서 죽여서 안되네 애초에 아니다 아나 아니다 아니다